현대모비스를 그룹 최상위 지배회사로 만드는 등 개편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이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조총을 앞두고 엘리엇과 본격 위임장 대결에 들어갔습니다.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북미와 유럽, 아시아 등에서 해외 IR을 두 회 실시하고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분할 합병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찬성 위임장 업계에 나섰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조총 참석률을 70%로 가정할 경우 분할 합병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47%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해 지분 10%를 가진 국민연금과 외국 기관 투자자를 잡는 쪽이 조총 표 대결에서 이길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